주식시장이 약세를 지속하면서 주식투자용 계좌수가 6개월째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주식거래 활동 계좌수는 이달 20일 기준 6,300만 여개로 집계됐습니다. 주식거래 활동 계좌수는 지난해 7월 말 6,300만 개를 넘어선 이후 6개월 넘게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. 2021년 7월 5천만 개를 넘어선 이후 6개월여 만인 지난해 2월 6천만 개를 돌파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던 1년 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.